일단 깔끔하게 붙였는데 이게 크기가 많아서 올렸어요 깔끔하게 붙이기는 해서 사이즈가 많나고 그랬는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번에는 초록색은 빼고 파란색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치울게요 치우고 파란색으로 그림을 일단은 눈 지르는게 아니고 색을 좀 많이 써야되요 크리파스처럼 그렇더라구요 하늘색 원수 그런 모양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둥글게 잡고 둥글게 잡고 둥글게 잡아도 괜찮더라구요 내 맘대로 그리고 여기 칠해줄게요 깔끔하게 그려서 부정대가 없어서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색깔을 칠해주고요 마스킹 테이프 잘 붙여넣고 꼼꼼히 바깥까지 칠해줍니다 문제지 않게 잘 어차피 오일 파스텔은 좀 번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좀 넣어주고요 재밌는데 생각보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경계선이 좀 보이지 않게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별걸 다 경험해보는구만 하지만 취미생활이 되게 갖는걸 좋아해가지고 그림 취미도 좋아해요 오일 파스텔이 비싸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흰색으로 여기 좀 문질러줄게요 살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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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가 조금 덜 비어보이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 아파 잠시만요 팔아빠 팔아빠 잘못 그렸어요 생각보다 잘못 그렸다니깐 모양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한 파랑이 없을까요? 소프트 파랑이 이 색깔인가? 사실 색깔도 잘 몰라가지고 칠해 초록이 초록이 안 돼 진한 파랑이 없으니까 얘를 좀 두껍게 칠하고 이렇게 두껍게 칠하고 좀 더 연하게 칠하고 그라데이션 나오려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으로 아까처럼 살살살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름 모양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잡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어 부자연스럽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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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 됐다 사실 구름을 제가 왜 끓이겠어 어느정도가 자연스러운지 모르겠냐 그리고 주황색 주황빛 노랑인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은 이런식으로 여기 사이사이를 칠해줄게요 구루미가 구루미 구루미가 구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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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노을빛 느낌 나죠?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랑노랑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색감있게 분홍색깐 분홍인가 여기다 해보고 분홍맞네 분홍빛으로 밑에를 살살 살살 해서 이런식으로 입체감을 좀 줄게요 색감이 꽤 예쁜데 내 생각보다 옆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덜 차가워 보여 보이긴 한데 부자연스러운 보름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전에 그냥 형들은 예쁘지 않아요 자기앞이 막 그쵸 이렇게 하고 흰색으로 경계를 좀 없애줄게요 느낌이 되게 이상 특별하듯이 소리나 신기해? 크레파스 색깔 아니 소리 색감 더불어 그리고 보름도 흰색으로 이렇게 경계를 좀 칠해주면 자연스럽지 않을까 라는 나의 예상입니다 데를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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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번개를 없애주자고 이렇게 진짜 구름처럼 응 됐어 이쁜데 생각보다 생각보단 동글동글 동글동글 여기도 동글동글 파란 경계선을 지워줄게요 자연 자연스럽게 동글동글동글 이럴거면 하네스가 몇일 됐을까 그냥 경계선 그리듯이 흰색으로 할걸 그랬나 색깔 섞이니까 어차피 좀 더 예쁜 느낌 나있어도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좀 지저분한 느낌이 나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냥 흰색으로 하시는게 근데 이거 고소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그림에 그림실력 고소면 그냥 할텐데 고소가 안되 못되요 그래서 초보로 봐주세요 양을 많이 쓰는 생각보다 그래서 흰색을 많이 줬구나 많이 쓰라고 근데 많이 줬나 했지 여기 동글동글 동글 하늘색깔 섞이도록 동글동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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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이 좀 섞여서 이쁘네 보니까 너무 많이 했어 여기를 좀 차이나 보여요 근데 요런 집에서 여기를 보여주고 근데 너무 층이 됐는데 고름이 지금 그쵸 그리고 뭘 그릴까 또 실속에 동글동글 녹화를 안 넣었어 대충 설명해드리면 보라색이 중간중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해갖고 손으로 문제되지 않았는데 덩어리가 져가지고 눈대는거구요 어색하거든 제 그림에 따뜻한 느낌이 약간 없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녹화모토는 안 눌렀네 이런 여기쯤에 바깥에는 좀 하얘게 많이 써야겠다 그래야 좀 전개성티가 안 나는거 같아 느낌이 내가 그린 그림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자빠 그리고 이제 초록색을 써야되나 어떻게 할지 좀 고민돼 망할까봐 초록을 일단은 해볼까요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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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아래가 틀려가지고 아니 너무 똑같아 그래서 다르게 해볼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실행 이렇게 흑 흑 흑 흑 흑 흑 응 괜찮은데 이거 너무 맛있어서 초록색 그리고 이거 맞는색인가 여기다 확인해보면 좋아요 여기 둔데군데에 진한색깔을 채워줄게요 명암이 났듯이 재밌어 생각보다 나 취미로 해도 되겠는데 자뽕인가 너무 근데 취미로 하기엔 너무 비싸다 이 파스텔이 취미로 하기엔 비싸다 어 나 지금 표현 아까보다 생각보다 잘하는데 자뽕 쪘는데 흑 응대에서 약간 이렇게 물감질감으로 표현해야되네 많이 안 써봐서 아 이게 옹글몹글한 느낌 나는구나 배우고 지금 지금 쓰는 부분은 이상한 사람 어차피 그런거 같아 오 표현 좋은데 여기도 그런 오 생각보다 괜찮을거 같아 여기 너무 흰색을 그리고 노란색을 좀 쓰자 여기는 하이 사이에 노란색이 없거든요 노란색이 이렇게 흰색에 묻어서 묻혀가지고 죽었어 근데 근데 진하게 표현을 해 줄게요 어차피 한번 더 ent 그리고 진한 조각, 군대군대, 진한 조각을 이렇게 명암해주세요. 살아있는 숲처럼, 그리고 흰색을 좀 써주세요. 살살살살 뭔데서, 살살살살 덮부를 해주세요. 문지르기 원래 문지르는 거 안 쓰려고 했는데, 이제 문질러야 될 것 같아. 잘 문질러지지도 않네, 근데. 물을 좀 써볼까? 잘 문질러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문제는 게 아니고, 색깔을 진짜 질감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진하게 칠해줘. 그게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게 나무 느낌처럼, 이렇게 하고, 그렇죠? 지금 나무 같죠? 이제 스칼을 다 여기에 칠할게요. 꼼꼼하게. 이 오일파스텔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이렇게가, 뒤에서, 채워가지고 나무 느낌 나이구요. 좀 여기랑 어울리게, 여기 배경 구름이랑 어울리게, 소사오른 나무를 해줄게요. 그리고, 밑에 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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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칠해줄게요. 밑에 배경은, 위에 배경보다 좀 진하게 칠해야, 이쁠 것 같아요. 내가 예상하는게, 그냥. 그림을 그려본적이 없고, 배워본적이 없어가지고, 딴사람들꺼는 참고를 좀 하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공부를 안하는거기는 하는게, 더 이쁘긴하네. 연구를 좀 해야죠, 그림은. 어떻게 해야 좀 잘 보일까. 근데 난 그게 없고, 게으름내고, 귀찮아가지고, 그걸 안하니까 문제야. 색깔이 잘 표진다. 이게 뭔 색깔이야? 청록색? 연한 색깔로 좀 쓸게요. 밑에, 여기까지. 밑에는, 칠해줄게요. 잘, 예쁠 것 같아. 애매한 색깔로도. 그리고, 까만색. 까만색은 도전인데. 까만색은 그림자 표현을 쓸 때, 좋을 것 같아요. 쓰는건데, 도전이야. 이게 이상하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까만색이라는게. 애매한데, 괜히 썼나? 싶은, 이렇게? 고소들 쓰는 스킬을 쓰고 싶어가지고. 음, 이상한가? 흠, 애매한데? 약간 망한 것 같기도 하고, 문질러줘서 까맣고. 이렇게. 안, 좀, 티가 좀 덜 나. 어,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아, 괜찮아. 내 예상과 다르게, 꽤 괜찮은 것 같아. 자뻑 절죠? 요행어 되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사실 안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전혀 안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지 안 되지. 음, 나쁘지 않아. 근데 너무 까맣다. 이 밑에는, 음영을 좋아서, 이렇게 군대군대 칠해주고. 내 그림들은 이렇게, 근데, 평화로운, 따스한 느낌이 아니고, 전투할 것 같죠? 불안하나? 내 마음이? 지금 부른데? 그림을 못 그려도 그런 거겠죠? 그쵸? 네. 그림을 못 그려내라. 초록색을 덮어줄게요. 아, 이게 먼지거리인가? 싶은데,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점점 이쁘해지고 있어. 황금 탈퇴하는데, 수추지? 나보다 이쁘잖아, 흰색으로, 점점점. 제 그림이 하이라이트. 어, 얘 없으면 안 돼. 얘 없으면 절대 못 살아. 얘 있어야지. 내 삶의 이유야. 그저까지는 너무, 사실, 그림에 점점을 넣는 거 너무 좋아해요. 크리스마스 트리니.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살짝 문제르면 내니까, 저의 마음이, 자꾸 너무 점점 같으면, 이상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살살 살살 흰색으로 느낌을 해주면서 이렇게 살살 문지르면 음영은 좀 대박이잖아요? 괜찮을지 지금? 꿈놀이니까 음원은 걸리지 않겠지? 괜히 점 찍었나? 후회가 됐는데? 아까 1번으로 아니 막 괜찮아요 모르겠어 내가 평가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 분들밖에 없잖아 그쵸? 초복으로 한 번 더 덮어주자 믿어서도 아닌 색깔이라서 별로 안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섞여가지고 다 찐한색 보라색 잘 생겼네 그냥 어울린다 예매, 예매 색깔 내는 것도 알았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어 하다보니까 느낌이 감이 와 괜찮은 것 같애 밑에 숲이 하나 더 있는걸로 하자. 나무 밑에 숲이 하나 더 있는거지. 그래서 색깔이 연하고 진하고 여기 사이사이에도 영향을 줄게.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검은색 뒤에 눕도 밑에. 약간 속은 나무 느낌 이게? 여기 합쳐진 이게? 이건가? 사실 자연이에요. 사이사이 문질러주셨어요. 그리듯이 쓰면 안되고. 해보니까 그렇네. 근데 이런 제감이 맘에 안든단 말이야. 초록 다 쓰겠네요. 사이사이. 아 제가 성격이 높여가지고. 근데 안되잖아. 응. 이렇게 운대는게 힘들어. 이렇게 운대면 끝일거 같은데. 검정색 쓰자 그냥. 안되겠다. 나무가 이거 하나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망하더라도 모르니까 혹시. 일단은 써보자. 써보자 주의. 일단은 써보자. 약간 그런 주의인 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 알겠지. 근데 너무 이제 밝은 하늘에 까만색이 너무 있나? 이렇게 하고. 빈색으로 도폴해봅시다. 문질문질해서. 소록색으로 문대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위에가 진해가지고.. 흰색으로 연결을 좀 낫죠. 아래가 허전해가지고.. 한쪽 위에만 까놨잖아요. 선색이 좀 허전한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색깔을 다르게 변형을 해보자구요. 조금 해볼까요? 소록색으로? 너무 진해지는데 색깔이.. 괜찮나? 깜짝이야. 소똥하지? 아까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아닌가? 자기암인 왕인가? 모르겠어. 이제 눈 좀 망이 가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 애매해 산 느낌이 나는데.. 나무 느낌이 나는데.. 산에 뭐가 자랐는데.. 틀리나는데.. 망하는 것 같은데.. 나 망하면 안되는데 또.. 밑에 좀 진하게 칠하고.. 색깔 좀 안아낄게요. 너무 아껴가지고.. 색깔을 좀.. 밑에 하얀이니까 좀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밑에가.. 보랏빛.. 보라색을 좀 많이 쓰자.. 색감이.. 파스텔의 색감 느낌이라 지금.. 보랏빛이 쓰면 이쁠 것 같아.. 왜 쓰면.. 그림 그리시나면 답답하겠다.. 아니.. 그건 포인트 해줄때나 쓰는거라고.. 이러면서.. 왜 쓰냐고.. 하늘색.. 별 색깔 다 들어간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검정에 너무 많이 썼네.. 괜찮은데.. 생각보다.. 세워놓고 보니까 이쁘네.. 그러면.. 보시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색깔들을.. 이런데 사이에.. 채워서.. 느낌을 좀 내줘볼게요.. 그림을 옆으로 보니까 이쁘네.. 세워놓고 보니까.. 그래도 옆으로 보니까 별로 안 예쁘던데.. 희한해.. 그림의 색이란.. 과연 뭘까.. 내가 알 수 없는 심도 높은 세계.. 이거 그런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거쳐갔으면.. 알 수 없는 예술의 세계.. 그런건가.. 저의 정서불안이 잘 나타나는 그림인 것 같기도 해서.. 좀 슬픈데.. 갈대밭 같기도 하고.. 희한.. 아니 갈대밭을 빌어버리다가 그랬나.. 진하게 용암도 좋죠.. 하얘게.. 괜찮아요.. 이거 넣는게 이쁘네.. 아래는 모르겠는데.. 니.. 위에는 눈맨도 이뻐.. 그림자를 주자.. 문제였어.. 여기다 산차로.. 이것도 똑같이.. 나 이제 망해도 몰라.. 망할 것 같아.. 이.. 쌍이가 이거 조심.. 근데 이미 위에도 좀 망했어.. 아래를 너무 많이 진경 써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위에 보다 아래가 더 이쁜 것 같아.. 좀 이상해요.. 그림자 명암을 줍시다.. 흰색으로.. 분실 문제를 해서.. 명암을.. 좀.. 줄.. 구요.. 까놓게.. 여기 진하게 남겨낼게요.. 공통 좀 줄라고.. 밑에 흰색이 좀 잘해줄게.. 로그아웃 안되겠고.. 그리고 이제 진한 색깔을 좀 더 쓸게요.. 진한 느낌 내게 진짜 어렵구나.. 생각보다.. 내가 못하는거.. 사실.. 사실 쉬운데.. 내가 못하는거 아닐까? 흑흑흑.. 귀침 나가.. 못해가지구.. 아까보다 좀 나아진 거 같아.. 기분탈질 수도 있지만.. 이 경계선이.. 지금.. 너무.. 푸른게 좋지.. 경계선이 너무 웃지잖아.. 일직선이 안 예쁜거 같아.. 너무 둥근한 바야야.. 별로 안 예쁜가.. 모르겠다. 진하잖아. 밑에 와서 위에도 다시 좀 해줘야해. 힘들다. 힘들어. 사이사이에 진해주고 하늘색이 배경이잖아요. 구름을 이렇게 그린게 아니고 사이에 하늘이 비치는 느낌 그리고 구름이 하늘에 제대로 비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아까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부작용스러웠어. 아까보다 그림은 하늘도 배우고 누나 그려 봐요. 존댓말 써야죠. 그리고 분홍이가 뭐였더라? 이게 분홍인가? 아, 분홍이 좀 더 진하고 색감이 너무 없어 지금 색감이 너무 없어 지금 꾸덕꾸덕하게 그리고 싶은데 색감이 너무 없으니까 저는 별로 안 이뻐요 하면서 그림이 느는 건 이번에는 처음인데? 옛날에 그림 안 늘더니 시원하게 신기하네 이 파트에 매력 있는 것 같아 여러분도 한번 배워보세요 매력이 재밌는데? 재밌어 재밌어 아까보다 화났다 그리고 노란색도 밝은 노란이거든요 밝은 노란이고 한 번 더 겉에 표면을 구름처럼 저기 지금 너무 일직선이죠? 구름에 명암을 넣듯이 이렇게 진하게 밝게 최대한 밝고 문제문제해서 이 사이를 영암을 넣어줄게요 쭉쭉쭉쭉 재밌어 재밌어 그림은 역시 재미있게 그려야돼 괜찮아 괜찮아 이쪽으로 노란피 좀 하지? 괜찮을 것 같아 만족스러운데? 그리고 아까 그 좀 연한 노랑 없나? 이게 연한인가? 응 이 주황이 여기도 똑같이 꾸덕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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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을 크렉파스터처럼 이렇게 막 쭈쭈쭈쭈 긋는게 아니고 검대면서 그리는거 내가 이걸 왜곡이나 했는데 검대면서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나 진짜 그림을 안 배운 사람이잖아요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는 어떻게 하는거 아닌거 같기도 하고 실시간에 약간 사이를 못해서 남겨두고 이제는 안 칠해진 부분 여기 꼼꼼하게 명암 넣듯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 위주로 덩글덩글 고등부에 맞춰서 그림을 왕쇼보라 진짜 이거 보고서 이제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아니 쟤는 그림이 왜 졌다고 그러고 이랬을 때 이런거 아냐 이렇게 하고 빰 너무 경계시선이 많이 보이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고르면 이런식으로 해야 되나 아니야 너무 안 이쁜 것 같아 층진고로 층진고로 잘못 눌렀어 화면이 꺼져버렸어 빨간색도 좀 넣을까요 이렇게 여기 위에 분홍위에 눈대서 어 색감 좋은데 생각보다 근데 구성이 너무 층해져있나 지금 몰라 일단 해봐 모르잖아 혹시 그렇지도 흰색으로 다 거의 웬만한거 커버가 처지어지더라구 오늘 해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쵸 포인트 해줄때만 쓰는데 색깔이 굉장히 이런게 진한데 그림을 막 엄청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살짝 그래도 경험이 있긴 있거든요 어릴때도 뭐 미술학원 인데 옛날에 그리고 싶은것만 그리기해서 신뢰이 되지 않았지 씨 돈만 빼먹고 씨 아직도 열받아 하여튼 눈홍빛 살짝 가미된 위에다가 여기는 좀 밑에 진하게 많이 했구요 눈홍에 남겨두고 위에는 좀 이렇게 너무 노랑만 있으니까 이거로 채워서 그려줄게요 어 오이 가서 되게 재밌어 매력있어 위에가 너무 노랑빛이네 그쵸 괜찮은데 너무 근데 브로우 모양 따라가네 지금 아 너무 머리 아프다 이거 생각할수록 흫흫흫 그냥 막 마음가한테로 그냥 막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연기선을 내가 막 아 내가 안했네 아 힘들어 부드럽게 부드럽게 너무 까칠까칠한 느낌 지금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시 흰색으로 하 힘들어 가져와서 이렇게 그림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찐해지면서 초록색이 섞여있네 흰색이 흰색이 묻어가지고 여기 이게 더 이뻐요 마스턴테이프에 붙은 근데 그림 실력이 꽉이 되는 걸 보여주는 증거 이제 찌르고 연하게 색깔을 맞춰서 구름에 맞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주고요 겉에 이렇게 애들 안 문대 지금 문대 문대 문대서 색깔을 넣어줍시다 확실히 문대인게 안 문대인 것보다 이쁘다 문대 문대 니가 문대 재미없죠? 주네요 이건 안 문대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배에서 꼴각소리나 뭐였다 생리중이라 그런가 예민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예쁜데 예쁜데 개이뻐 흰색 흰색 좀 넣어주자 구름에 있는데 그리고 핑계가 너무 없잖아 그쵸 그래도 부품인데 생각해보면 이게 구름이 많나 싶을 정도로 색깔이 너무 많아가지고 색깔 흰색 좀 넣어주자 그 사이에 그래야 자연스럽지 않을까 라는 얘기 동글동글 뭔가 추산화처럼 돼버렸어 동글동글 흰색을 너무 많이 안쌌나 위에 덮은 색깔이 많아서 그런가 잘 찾아와 어어 됐어 흐어어 힘들었어 리액티땜이 잘 됐다 리액티땜이 아래꺼이 별로인데 생각보다 포인트 색깔도 좀 넣어줘야지 하이라이트가 너무 멀어있어 역시 결국 보라색을 갖고 오게되나 성격이 급해서 꼬라지를 못 보겠는데 성격이 너무 급해 그림을 그리기에는 안 맞지 않아 성급한 페인팅 그래도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은 확실히 밑에 해줄수록 더 이쁜 것 같아 포인트 주는게 3색층이라야되나? 3가지 색깔로 이렇게 하는게 제 생각에는 더 이쁜 것 같아 운동하면서 좀 문제 줘야죠 너무 제가 흰색깔이 힘을 많이 빌려서 색이 연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흰색이 힘 좀 덜 빌리고 보라색은 좀 진하게 어차피 흰색이랑 만나면 색깔이 무너지거든요 원래 색깔이 좀 잃어버려요 생각해보니까 파스텔 남기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잘되지? 나에게 해보고 길어줘요 그림으로 못 꺼리니까 운빨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운빨이 필요해요 필요해가 아니라 필요해요 이렇게 여기도 망할까봐 건물이 잘되는데 여기가 제일 잘되가지고 여기가 제일 잘되가지고 밑에 이거 경계선 지워줘 그게 제일 자연스럽게 하늘색이 좀 있어가지고 경계선이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너무 많이 이렇게 되가지고 어차피 이게 하나의 구름인거잖아요 차라리 보랏빛의 하늘 하늘?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콘셉트가 너무 변경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선은 보라색으로 무너트르잖 어? 좋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하늘이 너무 하늘색 그래 다 사겨 하늘색도 좀 바꿔줄까? 그러고 보니까 하늘도 보여야하잖아 일단 하늘은 하늘이잖아 그런 색깔이 솔직히 이렇게 생긴 색깔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그림이니까 뭐 봐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연계선은 그런 연계선 연계대로 그려주고 다시 색깔로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아 하.. 힘들다 힘들어 이게 뭔 짓거리야 그림은 나랑 못맞아 아까 재밌다는 거 10분전에 재밌다고만 살아 우리가 사라져 나에게 구름 그리기란 너무 어려운 것이 하와가 너무 어려운 것이 잠시만요 연습을 많이 해왔야겠는데 선행학습이라고 그래도 경계선 결국 흰색으로 마무리하게 되네 오 괜찮은데 색깔이 섞이니까 예쁜데 사실 흰색은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엄청 예쁘다고 많이 많이 쓰고 있어요 색깔이 지금 죽고 있어 지금 아까 찐했을 때 난 것 같은데 지금 망한 것 같은데 아 망했잖아 성공했다 이래 힘들어 이거 한 번 더 덮어주면 진짜 짠 될려나 아 힘들다 힘들어 일단 이렇게 덮어내 좀 해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줬고 문대 좀 문대상 안되겠다 파스텔 아 위에 진짜 화장점 내 실력 치고 화장점 검정색? 아 검정색 흔적이 뭔댔어 막 용량이 없어 자꾸 배터리가 없어 한게 아니라 용량이 없어져 자꾸 핸드보단이 꺼지거든요 꺼져서 이렇게 돼가지고 최적화도 좀 하고왔어요 지금 아 벌써 혼났네 지금 보라색 넣어버려서 주황 한 번 더 덮어줘 입니다 색깔은 제가 잘 쓰는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 그림을 못 그리니까 아 이게 보라색으로만 끝내도 이뻤던 것 같아 좀 진하게 칠하는게 맞는것 같구요. 우위밭들은 연하게 칠하니깐 안예뻐 안맞여도 색감이 안나와. 저의 짓을 다했는데. 다시 조항은 덮고 있는데요. 근데 기계를 너무 못그리는 것 같네요. 자괴관이 되는데. 밑에가 어떻게 칠해도되나? 너무 무장스러운데. 보라색 덮었을때 이뻤는데. 애매해가지고 색감이. 밑에 흰색으로. 마무리 안될것같아요. 원래 색감을 좀 최소화를 못써야지. 이쁜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아 모르겠어. 내가 그리니까. 색감은 조금 맞을수가 없어. 마무리 흰색으로 마무리하자. 구름이니까 그래도. 그라데이션이 어땠지? 꼼꼼히 칠해자. 흰색도 좀 꼼꼼히 칠해야되나? 밑에라도. 조금 꼼꼼히. 밑에 저기 사는 부분 조심하시고. 쑥쑥. 쑥쑥쑥쑥. 쑥쑥쑥쑥. 쑥쑥쑥쑥쑥하면. 구름 느낌은 아닌것 같은데. 어쨌든. 나름 이쁘지않나요? 라는. 말하듯이. 음. 자기압력. 가 느껴지는 그림. 여러분. 그림 함부로 그리지 마세요. 나처럼 망합니다. 아. 힘들었다. 거의 완성했어요. 여러분. 좀만 참아주세요. 보라색이 지금. 너무 자연스럽지 못한것 같아서. 경계를 좀 무너뜨려주세요. 네고인데. 흰색깔. 너무 이렇게 또. 부자연스럽게. 경계심 선을 하지말고. 살살살 면정을 하세요. 오케이. 됐다. 완성. 드디어 완성 왔다. 진짜. 힘들었다. 천천히 욕심이 안날 수 없죠. 천천히 욕심이 나의 수박들아. 그림을 많이 찍어놔. 저의 신경기다. 예. 이거 보고 정확한 사람들 많았고. 왜 썬그림은 그림을 망치나. 손으로. 뭔데주자. 나름 포인트가 돼서. 예쁠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안하면 돼. 내가 많이 해서 그래. 됐어. 그리고. 마지킹테이프를 떼어내면. 야. 왜 이렇게 더러워지냐 맨날. 야. 생각보다 예쁘지 않나. 야. 야. 정성이 느껴진다. 그림을. 사실. 자기 합리화 할 수도 있어요. 깔끔하게 못 붙었네. 하. 힘들었어. 얘네. 오일 사실때로. 출근 전에 그림 그리게. 완성. 내가 그린 그림 중에 역대급으로 그나마 제일 예쁘다. 맘에 들어요. 응? 안녕. 사실 여기 좀 진한 파랑이 있어요. 조금 진한 파랑이 없어서. 이거 파란색으로만 그렸거든.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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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뼘. 감사합니다.